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대문 꿈은 꿈속에서 중요한 상징성을 지니며 새로운 시작이나 기회를 나타낼 수 있는 꿈 중 하나로 여겨진다. 대문은 외부와 내부를 구분하는 경계 역할을 하며 어떤 일의 출발점이나 결단의 순간을 의미하기도 한다. 대문이 닫히거나 열리는 상황 또는 그 대문을 넘어서거나 통과하는 꿈은 그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대문은 집이나 건물로 들어가는 출입구이며 꿈에서 대문은 인생의 중요한 출발점, 변화를 앞둔 상황 혹은 결단의 순간을 상징할 수 있다. 꿈속의 대문은 곧 자신의 삶에서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거나 새로운 길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을 나타낼 때가 많다. 대문 꿈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꿈의 해석도 다르게 적용된다. 대문이 꿈속에서 열리는 장면은 새로운 기회나 변화를 상징하는데 이는 당신이 현실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거나 새로운 길을 선택하는 데 대한 내면의 준비 상태를 반영한다. 대문을 열고 들어가는 꿈은 특히 긍정적인 의미를 지니며 이는 앞으로 다가올 좋은 기회나 변화에 대한 기대를 나타낼 수 있다. 대문이 닫혀있는 꿈은 당신이 무언가로부터 차단되거나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음을 상징할 수 있다. 이는 일시적인 장애물이나 현재의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할 수 있다. 대문이 잠겨있는 경우 이는 현실에서 자신이 맞닥뜨린 장애나 제약을 나타내며 이 제약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결단력과 인내심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 대문을 열고 들어갈지 말지 고민하는 꿈은 결단의 순간을 상징한다. 이는 당신이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음을 나타내며 이 선택이 당신의 미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대문을 열지 않고 머뭇거리는 것은 당신이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하거나 불안감 때문에 주저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대문이 열리는 꿈은 긍정적인 변화나 새로운 기회를 상징한다. 당신이 직면한 상황에서 새로운 길이 열리거나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을 수 있다. 이 꿈은 당신이 준비가 되었음을 나타내며 새로운 도전이나 기회를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라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대문이 자연스럽게 열리는 장면은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임을 암시하며 큰 어려움 없이 새로운 길로 나아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대문이 닫혀있는 꿈은 당신이 현재 무언가로부터 차단되거나 목표에 접근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장애물이 있음을 의미할 수 있다. 이는 당신이 마음속으로 어떤 갈등이나 불안감을 느끼고 있음을 나타내며 대문을 열지 못하는 상황은 현실에서 아직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할 수 있다. 대문이 닫혀있지만 열고 싶어하는 꿈은 당신이 변화나 새로운 기회를 원하지만 현실의 장애물로 인해 그 기회를 잡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대문을 열고 들어가는 꿈은 매우 긍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이는 당신이 새로운 기회를 받아들이고 인생의 중요한 변화를 준비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꿈 속에서 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당신이 내면적으로 준비가 되었고 새로운 도전이나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음을 상징한다. 이 꿈은 직장, 인간관계 또는 개인적인 삶의 변화를 시사할 수 있다. 대문이 잠겨있어 열지 못하는 꿈은 당신이 무언가로부터 차단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이는 현실에서 자신이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길을 찾지 못하거나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음을 의미한다. 대문이 잠긴 꿈은 당신이 무언가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거나 내면적으로 준비가 되지 않았음을 나타낼 수 있다. 또한 이 꿈은 외부의 제약이나 압박으로 인해 자신의 목표나 꿈을 이루지 못하고 있음을 반영할 수 있다. 대문을 부수거나 강제로 열려고 시도하는 꿈은 강한 결단력과 욕구를 상징한다. 이는 당신이 현실에서 직면한 장애물을 극복하려는 강한 의지를 나타낼 수 있으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해결책을 찾으려는 노력을 의미할 수 있다. 대문을 부수는 꿈은 종종 큰 결단을 내리거나 기존의 상황을 완전히 뒤엎으려는 욕망을 나타내기도 한다. 대문 꿈을 꾸는 이유는 현실에서 당신이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거나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시점에 있을 때 나타날 수 있다. 대문은 출입구이자 경계를 나타내기 때문에 현실에서 당신이 새로운 기회를 기다리고 있거나 어떤 변화의 순간을 앞두고 있을 때 이러한 꿈을 꿀 수 있다. 대문이 열리는 꿈은 당신이 내면적으로 그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음을 의미하며 대문이 닫혀있는 꿈은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나 장애물이 있음을 나타낸다. 또한 대문이 잠긴 꿈은 당신이 현실에서 어떤 제약이나 압박을 느끼고 있음을 반영할 수 있으며 그 문제를 해결해야만 새로운 길이 열릴 수 있음을 시사한다. 사례에 일한 직장인이 대문이 닫혀있는 꿈을 꾸었다. 그는 회사에서 승진 기회를 앞두고 있었지만 그 기회가 그의 통제밖에 있는 요인들로 인해 불확실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이 꿈은 그가 승진의 문 앞에서 막혀있음을 상징하며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것임을 나타냈다. 사례에 이 한 여성이 대문을 열고 들어가는 꿈을 꾸었다. 그녀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는 결단을 내리고 있었으며 그 결정을 두고 내면의 불안감과 기대감이 공존하고 있었다. 이 꿈은 그녀가 자신의 결정을 수용하고 앞으로 나아가려는 의지가 강함을 반영했다. 사례에 사만 청년이 대문이 잠긴 꿈을 꾸었다. 그는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었으나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갈등을 겪고 있었다. 대문이 잠긴 꿈은 그가 현실에서 직면한 제약을 나타냈으며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자신의 꿈을 이루기 어려울 것임을 암시했다. 대문 앞에 개천이나 하천이 흐르는 꿈 구하는 소망의 목적 달성이 어렵고 재물의 손실, 우한 사고 등 질병과 재난이 발생하게 된다. 마른 명태를 대문 위에 매달아 놓은 꿈 집안의 잡기가 물러가고 서서히 서강의 빛이 밝아오게 될 것이며 집안의 반가운 손님이 찾아오거나 기쁜 소식이 있음을 암시 말이 대문 안으로 들어오거나 마당에서 춤을 추는 꿈 축하받을 만한 좋은 일이 생기거나 장애, 곤란 등 굳은 일이 흩어지게 된다. 매우 높고 커다란 대문이 활짝 열리는 꿈 장차 부위를 누리는 영화로움과 사업의 번성, 발전이 따르게 된다. 주택의 현관문이나 방문이 빼꼼히 열려진 것은 부부관에 드러내기 곤란한 근심이나 장애, 비밀이 생기게 된다. 멀쩡한 대문이 갑자기 파괴되거나 못쓰게 훼손되는 꿈 타인의 구설 말썽, 재물, 이권의 불이익 및 손실과 장애에 부딪히게 된다. 무척 크고 높은 대문이 서 있는 꿈 앞으로 크게 부귀하는 길몸이다. 자신의 집 태문을 큼지막하게 세울 수 있을 정도로 재물과 권력을 얻게 된다. 문의 자물쇠를 잠가버리는 꿈 현재 거래 중인 기관, 사업체, 조직 등과 관계를 끝내게 되거나 누군가와 인간관계를 정리할 일이 있게 된다. 태몽이라면 아이가 유산될 가능성이 있거나 아이가 태어나더라도 아이와 헤어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 문을 노크하는 꿈 자신의 목적을 위해 다른 사람의 의견을 타진할 일이 생기거나 방법을 간과할 일이 생기게 된다. 또는 다른 사람에게 부탁할 일이 생긴다. 문을 새롭게 만들어 다는 꿈 소원, 사업 계획한 일, 운세 등에서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된다. 태몽이라면 장성하여 귀하고 큰 인물이 될 아이가 태어난다. 대문 앞에 국화로 된 화환이 보이는 꿈 집안에 경조사나 고사가 있고 새로운 일거리로 분주다사하다. 열려있는 문을 보는 꿈 전시, 흥보 광고 등과 관련된 일에 종사하게 된다. 또는 개방, 공개 등과 연관된 일에 참여하게 된다. 열려진 대문 안쪽에서 자신을 맞이할 사람이 마중 나온 꿈 큰 중병이나 불상사가 생기고 재물의 피해나 말성이 빚어지며 장애와 공경을 치르게 된다. 열렸던 대문이 갑자기 닫혀지는 꿈 여러가지 장애와 손실이 앞길을 가로막아 피해나 말성에 부딪히고 구하는 소망을 성취하기 어렵게 된다. 연구차가 자신의 집에 대문 안으로 들어와 있는 것이 보는 꿈 사업상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기관에서 재정적으로 의논할 일이 생긴다. 우리가 날아와 대문 위에 앉아있는 꿈 외국이나 먼 곳에서 귀한 손님이 찾아온다. 우편물, 전화, 소식, 물품, 산물 등의 길조이다. 용이 자기 집 대문으로 들어오는 꿈 집안을 귀한 손님이 찾아오거나 재물과 명성을 얻게 될 짐적 자신의 집 대문이 불에 타버린 꿈 자신의 사소한 언행으로 인해 좋지 못한 말들이 다른 사람들의 입에 오르데리게 될 수 있다. 대문 앞에 개천이나 하천을 건너가는 꿈 몹시 흉엄한 액화나 희생불능의 장애에 부딪히게 된다. 대문 위에 거미줄이 얼기설기 얽혀있는 꿈 매사에 복잡하고 어려운 일들과 이것저것 많은 근심거리가 생긴다. 동물이 방으로 들어오려는 것을 문을 닫아 못 들어오게 하는 꿈 누군가의 인연이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 태몽이라면 아이가 유산될 가능성이 높다. 돼지가 대문 밖으로 달아나는 꿈 돼지가 대문 밖으로 달아나는 꿈을 꾸게 되면 재물이나 이권의 손실을 보거나 사업 부진 등 많은 장애가 예고된다. 장이차나 사녀가 자신의 집 대문 안으로 들어오는 꿈 사업상 관계를 맺고 있는 곳에서 투자를 의논하게 됨. 조상이 대문 안으로 들어온 꿈 기울던 가문이 트이기 시작해서 하는 일마다 성공을 거둔다. 집 대문 앞에 국화꽃 화환이 보이는 꿈 집 안에 경조사가 있거나 새로운 일거리로 바쁘게 됨. 집 대문 위에 거미줄이 여기저기 얽혀있는 꿈 모든 일이 복잡하게 얽히고 이것저것 어려운 일들과 많은 근심거리가 생길 짐초. 집 대문이 크고 높다고 느끼는 꿈 꿈 속에서 대저택이나 성문처럼 크고 높은 대문을 보는 것은 큰 기관, 대기업, 상급학교 등과 연관이 있으며 그런 곳에 취업하거나 입학하게 된다. 또한 꿈 속에서 자신의 집 대문이 크고 높다고 느꼈다면 거부할 수 없는 운세가 자신을 따르게 되며 재물과 명예를 얻게 된다. 큰 부자가 되거나 고위직에 오르게 된다. 집 안에 있는 나뭇가지가 대문 밖으로 뻗어져 있는 꿈 안 사람의 외출이 작고 사회에 나가 봉사하게 된다. 여행, 문주다사하다. 집 안에 대문에 예쁜 꽃이 피어있는 꿈 예쁜 딸을 낳을 태몽 기러기가 대문 안쪽으로 날아오는 꿈 외국이나 먼 곳에서 손님이 오신다. 소식, 우편물, 전화 등이 온다. 꼭 닫힌 대문을 본 꿈 이는 사업이나 하는 일에 고난이 닥칠 꿈 남대문, 동대문의 성문이 고색창현하고 웅장하게 보이는 꿈 새로운 문명과 문화의 장이 열리고 현실 속에서 최고의 이상을 실현하게 된다. 입학, 승진, 합격, 논문통과 학위, 자격취득, 승리, 성공, 행운 등이 있다. 남의 집 대문에 묶여있는 계획을 물리는 꿈 관청이나 공공기관에 취직이 되거나 자기가 원하고 추진하던 일이 어느 공공기관에 의해서 성사된다. 노파나 젊은 여자가 문구멍으로 들여다 자신의 방을 들여다보는 꿈 하는 일이나 신상에 좋지 못한 일이 생길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 녹슨 문을 바라보는 꿈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가 발생하여 정신없이 처리하게 된다. 또는 계획한 일이 원하는 대로 진행되지 않아 중간에 포기하게 된다. 다른 집의 대문이 꼭 닫혀있는 것을 보는 꿈 절친한 사람과 절교하게 된다. 다른 사람의 집 대문이 굳게 닫혀있는 꿈 마음을 터놓던 지인, 친구, 연인 등과 헤어지게 된다. 다른 사람이 문구멍을 통해 들여다보는 꿈 도둑이 들거나 누군가가 자신의 비밀을 염탐할 일이 생기게 된다. 만약 꿈 속에서 다른 사람이 문구멍을 통해 들여다보는 곳이 자신의 방이라면 자신의 일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협조자나 반대로 부정적인 영향을 줄 방해자가 나타나게 된다. 닫힌 문을 열고 안을 들여다보는 꿈 새로운 일이나 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또는 기관, 단체, 조직, 다른 사람 등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방문, 거래할 일이 생긴다. 대문 앞에 개울이나 낭떠러지가 있는 꿈 문 앞에 개울이나 낭떠러지가 있으면 밖으로 나오기가 곤란하듯이 모든 일에 장애가 생겨 뜻대로 되는 일이 없다. 용이 자신이 살고 있는 대문으로 들어오는 꿈 집안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귀인이 집에 찾아오거나 관청에 취직하여 성공을 하게 되고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자기 집 대문이 유난히 높아 보이거나 커 보이는 꿈 고위관직에 오르거나 큰 부자가 될 짐조이며 복이 저절로 불러들어옴 자기 집 대문이 저절로 활짝 열리는 꿈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자신의 좋은 협력자가 나타나거나 안주인이 부정을 저지르게 된 자기 집의 대문이 잠겨서 집안에 들어가지 못한 꿈 하는 일마다 번번이 실패하게 되며 하던 일의 방법을 새롭게 모색해야 함을 암시 집에 있던 거미가 대문 밖으로 나가는 꿈 집에 있던 거미가 대문 밖으로 나가는 꿈을 꾸게 되면 사업이 기울고 우한이 생기며 재물이 점점 줄어든다. 검은 손이 대문에서 문패를 떼어 가는 것을 보는 꿈 문패 주인공의 신분이 몰락하거나 죽는다. 고궁 대문에 걸어놓은 현판 액자를 보는 꿈 어떤 기관의 경우 간판에 바꿔놓기거나 연구성과 업적 등을 과시할 일이 발생한다. 고장난 문짝을 수리하는 꿈 바라던 일이 성취되며 하는 일이나 사업도 번성하게 된다. 대문을 열고 바깥을 살펴보는 꿈 기다리던 소식이나 기별이 들리든지 외부에서 손님이 오게 된다. 대문을 활짝 열고 물을 뿌리며 청소를 깨끗이 하는 꿈 모든 잡념과 오욕을 말끔히 쓸어버리고 깨끗한 마음의 문으로 실형이 통하고 만복이 들어온다는 징조이다. 행운의 여신, 발전 교류, 배통 등의 길조이다. 대문이 닫혀 아무도 못 들어가게 닫혀진 문을 열어 제치고 안으로 들어가는 꿈 널리 이름을 떨치는 명예와 많은 재물 및 이궐을 얻게 되며 성공리에 큰일을 성취하여 여러 사람의 축하나 칭찬을 받게 되고 애정관계에 따른 소망 달성에 기쁨이 얻어지게 된다. 대문이 떨어져 뻥 뚫려 있는 꿈 재물과 돈이 나가고 도둑이 침범하게 된다. 우황, 실패, 질병, 사고 등의 불운이 닥친다. 대문이나 단벽에 무슨 글씨를 쓰거나 그림을 그리는 꿈 여러 사람이 알게 될 일을 하거나 유명인물과 교분을 가지게 된다든지 어떤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낼 기회가 주어지게 된다. 돌로 만든 문을 보는 꿈 장수하게 될 꿈이다. 처녀가 대문을 나서서 산 또는 무덤으로 걸어가는 꿈 취직, 결혼 등이 이루어진다. 태극기가 대문 위에 펄럭거리는 꿈 집안에 경사스런 일이 있고 깊은 소식을 듣게 된다. 호랑이를 타고 대거리나 큰 저택 등의 대문으로 들어가는 꿈 태몽으로 소유자는 정당이나 단체의 추대를 받아 큰 기관, 단체의 우두머리로 출세한다. 호화로운 주택 대문 위에 자신의 문패가 반짝거리는 꿈 직장에서 신분이 높아지고 입시 명령하게 된다. 입주, 합격, 당선 등이 있다. 환자가 새로 지은 집에 들어가서 대문을 걸어 잠그고 나오지 않았던 꿈 병자의 경우 병이 최대로 악화되거나 가까운 시일 안에 사망하게 된다. 거적을 펼쳐서 대문, 지붕, 울타리 등에 벌려놓는 꿈 집안의 사고나 불상사 등 심각한 재난 내지 우한이 생겨서 곤란과 손실을 겪게 된다. 밖에서 돌아와 보니 대문이 부서져 있는 꿈 아끼고 믿었던 사람이 자신을 떠나가게 된다. 자신의 주위를 돌아보고 한 번쯤 반성할 필요가 있다. 방문을 가운데 두고 한 사람은 문 밖에 있고 나머지 한 사람은 문 안에 있는 꿈 다른 사람과 갈등할 일이 생기거나 언증하게 된다. 방문을 여닫는 꿈 하는 일이 원만하게 진행되며 직장과 생활이 모두 안정을 찾게 된다. 방문이나 대문이 저절로 열리는 꿈 자신의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정을 통하고 있는 징조일 수도 있다. 뱀이 대문으로 들어오는 꿈 이 꿈은 집안 식구가 늘거나 일이 생기며 뱀이 문 밖에서 들여다보면 청원자가 생긴다. 뱀이 자기 집에 대문으로 들어오는 꿈 훈사가 있거나 아기가 태어나 집안 식구가 늘어나는 일이 생기며 뱀이 문 밖에서 들여다보고 있으면 청탁자나 청원자가 생긴다. 두거를 대문 위에 묶어 매달아 놓아둔 꿈 집안의 잡귀와 악귀가 물러가고 서광이 점점 비치게 된다. 손님이 온다. 비를 대문 밖에서 계속 막고 있는 꿈 노력했던 일에 실망을 느낄 일이 생김 성문 대문 기타의 문을 열고 안을 들여다보는 꿈 어떤 짓, 기관 사업장에서 한동안 연구하거나 관심, 방문, 조사할 일 등이 생긴다. 소가 마찰을 끌고 대문을 나서거나 힘차게 마찰을 끌고 가는 꿈 소망사가 옴만히 성취되고 재물이 생기는 등 점차 안정, 발전하게 된다. 대체로 소를 보거나 만나는 꿈은 재물 및 조상을 만난 것과도 같다. 소가 집 대문 밖으로 나가는 꿈 소가 집 대문 밖으로 나가는 꿈을 꾸게 되면 재판을 받는 등 좋지 않은 일이 생길 꿈이니 모든 일에 주의와 확인 점검이 필요하다. 수레나 차량이 집의 대문을 넘어 들어오는 꿈 근친 가족 간의 이별, 분산, 사고 등 휴머만 액화가 발생하게 된다. 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는 꿈 사회생활에 관심을 갖고 업무, 사람, 연구 등에 관심을 갖게 된다. 대외적인 일에 관심을 갖게 된다. 태몽이라면 장성하여 사회적인 일에 종사하거나 사회적인 인물이 될 아이가 태어난다. 문이 열리지 않아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꿈 운이 따르지 않아 하는 일마다 중간에 포기하게 되거나 실패하게 된다. 문이 저절로 닫히는 꿈 자신의 의지나 생각과는 무관하게 일이 진행되거나 운세가 막히게 된다. 또는 기관이나 관공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문이 저절로 열리는 꿈 자동문도 아닌데도 자신이 들어가려던 문이 저절로 열렸다면 그 단 노력 없이 일이 성취되거나 기관이나 관공서의 도움을 받을 일이 생기게 된다. 만약 안에서 누군가 열어주었다면 자신을 도와줄 협조자, 주력자, 안내자 등을 만나 하는 일을 이루게 된다. 문턱에 구렁이가 걸쳐있다가 사라지는 꿈 해외 출장, 전근 등으로 떨어져 살게 된다. 또는 배우자와 별거할 일이 생긴다. 미다지 문이 말을 안 들어 손질하는 꿈 기혼자는 배우자와 권태기를 겪게 된다. 미혼자는 연인과의 관계가 소홀해지게 된다. 어느 집 대문 앞에 잠시 머물다가 안을 들여다보는 꿈 어느 집 대문 앞에 잠시 머물다가 안을 들여다보는 꿈을 꾸게 되면 그곳에서 한동안 연구 등의 일에 관여하게 된다. 어떤 집의 대문 안으로 들어가는 꿈 취업을 하게 되거나 시험에 합격하게 된다. 또는 단체 기관, 조직 등에 가입하여거나 근무하게 된다. 자신의 방 문턱에 연인이 걸터 앉아 들여다보는 꿈 연인이 자신과의 관계를 깊이 있게 생각하게 되거나 결혼을 구매하게 된다. 대문 위에 남녀 문패가 나란히 걸려있는 꿈 집안이 화목해지고 새로운 발전을 가져다 준다. 경사가 있다. 대문인 줄에 예쁜 꽃이 피어있는 꿈 태몽으로 부인과 세댁은 임시를 하여 옷같은 딸을 낳는다. 대문에 묶인 개에게 물리는 꿈 대문에 묶인 개에게 물리는 꿈을 꾸게 되면 취업하거나 협조기관의 도움으로 이를 쉽게 성사시킨다. 대문 위에 거미줄이 여기저기 얽혀있는 꿈 일들이 복잡하게 얽혀 많은 근심이 생김 대문을 나선 처녀가 공동묘지나 산으로 걸어가는 꿈 진행 중이던 혼담이 성사되거나 취직을 하게 됨 대문을 돌로 만들거나 축조에 다는 꿈 수명이 길어지고 제반 우암과 장애가 해소된다. 자신의 집 대문이 아주 높고 커다랗게 보이는 꿈 장차 큰 재물을 모아 부자가 되거나 높은 지인의 명예를 차지하여 입신 출세하게 된다. 자신의 집 대문이 저절로 부서지거나 고장나는 꿈 도둑이나 배신 등으로 금전적인 손실을 당하게 된다. 자신의 집 대문이 활짝 열려있는 꿈 자신이나 집안의 온수가 활짝 열리게 된다. 하는 일마다 성공을 거두며 주변의 도움이 끊이질 않는다. 상업통사자나 사업가는 손님이 늘고 번창하게 된다. 자신의 집 대문이나 문이 망가진 꿈 자신이나 가족 중 누군가가 도난 송사 금전적 손해 구설수 등 불운한 일을 겪게 된다. 자신의 집을 이롭게 했던 조상이 대문으로 들어오는 꿈 가업이 번창하고 집안에 재물이 쌓일 길몸이다. 자신이 문구멍으로 몰래 안을 들여다보는 꿈 자신에게 도움이 돼 유익한 정보를 많이 수집하게 되거나 알게 된다. 잠긴 문을 열로 안으로 들어가는 꿈 하고자 하는 일에 해결 방법이 생기게 된다. 또는 좋은 운이 따르게 되며 원하는 것을 이루게 된다. 만약 꿈 속에서 닫힌 문을 열쇠로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자수성가하게 되거나 사업을 하여 재산을 모으게 된다. 자신의 집 대문 앞에 개울이나 구멍이 생기는 꿈 방해자, 방해물, 장애 등으로 원하는 말을 이루기 힘들어진다. 하는 일이 갈수록 미궁으로 빠지게 되거나 곤란한 상황으로 전개되어 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자신의 집 대문이 부서져 있는 꿈 믿었던 사람을 잃게 된다. 또는 아끼던 사람들이 자신을 떠나게 된다. 아베이 아카데라 아카데라